태안에서 버려진 소용포트가 발견된 건 지난 23일. 한 주민이 배가 있는 장소가 의심스럽다며 인근 군부대에 신고한 겁니다. 보트는 6인승 1.5톤급으로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 안에서는 중국산으로 보이는 물품과 옷까지 먹다 남은 빵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 밀입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대공용인점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보트를 신진도에 있는 전용부도로 옮겨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보트가 어디서 제작돼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4시간 경찰관이 상처하는 이곳 태안해양경찰서 전용부도로 증거물을 이동조치해서 보존할 생각입니다. 이 보트의 생산지라던가 판매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공조를 하고 인터폴 부분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보트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보트 탑승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배가 발견되기 이틀 전 7,800m 떨어진 CCTV에 탑승자로 추정되는 6명이 도로를 걷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CCTV에 찍히기 하루 전날 보트를 봤다는 주민 목격담도 나와 이번 사건과 무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건너오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트는 강이나 호수에서 레저 활동을 하기에 적합해 중대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타고 오기 쉽지 않을 거란 견해가 나옵니다. 수면으로부터 선체 높이 옆에 그 다음에 구조상 선수 쪽 앞쪽 이런 모양새로 봐서는 바다에서 탁도록 만들어진 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국내 실정에 보면 내수면에 사용하는 보트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쓰기에는 안전상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을 물을 할 수도 있겠죠. 해경은 중국과 350km 정도 떨어져 있어 항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며 표류와 조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 해상 경계가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기상캐스터